태어난 지작진 태어난 지작진 오늘 노트 만들 거예요 아우, 손가락 아아 이 종이가 뭔지 아시나요? 예, 기록지 이 기록지가 한 경기에 몇 장이나 사용되네요? 반 세트에 일단 한 장씩 각 팀마다 한 장씩 줘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도 다 돌아가고 하면 한 10장? 아닌가? 한 세트당 10장 아니야? 5세트 가면 한 50장 대략 1,000장 700에선 1,000장이 사용이 된대요 여기서 나무가 별로 없구나 노트를 만들어서 팬들한테도 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만들어도 돼요? 말이 안 되죠 별을 그리고 와 이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막 있어간대 필통에 붙이고 막 그래 아 예전 세대 차이? 이것도 아무거나 한 번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리고 내 생년월일을 붙여가야 돼 가운데에 내 번호 슘슘슨도 있네? 귀엽네 아 대박 내 손 이거 딱 하고 딱 뜯으면 되겠다 알렉스 봐봐 아 이런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비행기 큰일 났네 됐어 어 형씨 잘 꾸민다 아 참 피하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컨셉트 아 직장 하자 충분해 이 정도는 많이 했어 두 분은 평소에 환경문제에 조금 관심이 있나요? 조금 있죠 차 잘 안 타 계속 숙소에 있어요 체육관까지 걸어다니고 체육관까지 걸어다니고 체육관까지 걸어다니고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는 거 에어컨은 잘 안 켜요 지금 주우니까 히터도 최대한 안 켜 이게 켜져 있는데 내가 키는 거 아니다 흥대로 많이 붙여 놓으면 좋아할 거야 너무 커요 못 붙이겠다 그럼 지구도 하나 들어가게 지구는 파란색 아 지구 그럴까요? 지구가 울고 있는 거 어떻게 그리냐? 오 형 잘 그린다 진짜 어릴 때 살짝 이름을 좋아했었어 아 부럽다 따라해볼까? 지구가 아파요 뭐 그려? 아프지 마요 근데 형 진짜 잘한다 비행기 항공사니까 비행기도 좋아하고요 이름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시작 제가 사랑하는 형님들이 사보았어요 승석이 형도 귀여운 거 하면서 삼킹이 형도 답장해줬어요 어쩌라고요 지구 아프니까 아프지 마요 서주고 지석이도 지구한테 힘내요 해서 오 저희가 이제 우승할 별별 제시 손끝 간식은 뭐였네 주로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네 맞아요 끝에 꽉 대고 기분이 좋네 공사를 좀 하는 느낌이나 아니 맞추기도 힘들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어 내 것도 해 이제 대학교 리포트 내는 느낌인데요 거의 맞죠? 어디 주지? 양쪽이 양쪽이 양쪽 아니야 오케이 어머니 형은 만들었어 오늘 이거 기록지 노트 만들어본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분들 받으면서 저의 디자인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밌었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뭐 보잘건 없지만 좋은 곳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받고 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아 아 저거는 좀 어디 들고 다니는 게 좀 창피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꼭 몰래 혼자 써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제거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말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함께해요 V여그 아 머리 아파 배구가 어렵습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까? 이게 헐게 어려워요 배우가 훨씬 쉬워 배우는 못하지만 그래도 배우보다는 이게 어려워요 되게 너무 쉬운데 애? 아 선수님이다 선수님 좋은 점이야? 아이 말이 필요없는 거야 그럼 어휴 뭐 끝나네 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종일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운동 안 나와도 돼요? 오늘 나다야 돼 여기 없는데? 아냐 안돼 운열 혼자만 다시 만들면 되죠 힌이 하라 여기에 운열만 rupees요 이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